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해산물로 꿈속에서 새우가 등장할 경우 그 의미와 상징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새우 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새우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문헌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새우는 많은 문화에서 귀한 해산물로 여겨지며 경제적 안정이나 부유함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를 먹거나 새우를 얻는 꿈은 종종 재물이나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원하거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꿈속에서 새우가 신선하고 풍부할수록 재물이나 경제적 안정이 더욱 확실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를 먹는 것은 건강이나 회복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건강회복을 원하거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가 신선하고 맛있게 조리된 경우 이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우가 상하거나 불쾌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꿈일 수 있습니다. 새우는 다양한 요리로 준비될 수 있는 식재료로 꿈속에서 새우가 등장하는 것은 관계나 소통과 관련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새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꿈은 관계의 개선이나 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를 나누어 먹는 경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협력이나 공유의 중요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우를 혼자서 먹는 꿈은 독립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흔히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새우를 얻거나 먹는 것은 성취와 보상과 관련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새우를 먹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최근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가 크고 맛있게 요리된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기대하는 성취나 보상이 큰 것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꿈속에서 개인적 자아나 자존감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우를 먹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의 상태나 준비 방법에 따라 자아 인식이나 자존감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통해 개인의 내면적인 갈망이나 불안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와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새우와 같은 해산물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나 해산물 자체가 부와 풍유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는 해산물이 신의 축복이나 풍유를 나타내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새우가 꿈속에서 나타날 때 부와 경제적 안정, 건강, 성취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해산물이 종종 풍유와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꿈 해석에서는 새우가 등장하는 꿈이 재물이나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새우를 나누어 먹는 꿈은 대인관계의 협력이나 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살해 1 재물과 경제적 안정 한 직장인은 꿈속에서 풍성한 새우가 가득 담긴 접시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는 매우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으며, 직장인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재정적인 상태가 개선될 것이며, 경제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가 풍성하게 담긴 접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을 의미하며, 재물이나 성취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2 건강과 회복 한 중년 여성은 꿈속에서 새우를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새우가 매우 신선하고 맛있다고 느꼈으며, 이를 통해 건강회복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건강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신선함과 맛은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3관계와 소통 한 청년은 꿈속에서 친구와 함께 새우를 나누어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는 풍성하고 맛있었으며, 청년은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이나 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를 나누어 먹는 행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소통의 원활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4성취와 보상 한 사업가는 꿈속에서 고급스러운 새우 요리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새우가 자신의 성취와 보상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최근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가 고급스럽고 맛있게 조리된 경우, 이는 사업가가 기대하는 성취나 보상이 클 것임을 의미하며, 꿈을 통해 긍정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5개인적 자아와 자존감 한 예술가는 꿈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된 새우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새우가 자신의 자아 표현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독특한 조리방법은 그녀의 자아 인식이나 자존감에 대한 내면적인 갈망을 반영하며, 꿈을 통해 자신의 창조성과 자아 표현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꿈속에서 재물이나 경제적 안정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가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원하거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상태나 크기에 따라 경제적 안정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통해 경제적 상황에 대한 희망이나 우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꿈속에서 새우를 먹는 것은 건강회복이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건강문제에 대해 염려하거나 건강회복을 원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우의 상태가 신선하고 맛있을수록 건강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를 나누어 먹는 것은 대인관계의 개선이나 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협력이나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새우를 나누어 먹는 행동은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는 꿈속에서 성취와 보상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를 먹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최근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성취의 정도나 보상의 크기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통해 성취감이나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우는 꿈속에서 개인적 자아와 자존감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를 먹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우의 디자인이나 상태에 따라 자아 인식이나 자존감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통해 개인의 내면적인 갈망이나 불안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우 꿈은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며, 개인의 자아, 재물, 건강, 관계, 성취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새우가 등장할 때는 그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꿈을 통해 자기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새우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인 갈망이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새우를 손으로 잡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여 자수성 가하게 된다. 태몽일 경우 아들을 출산한다. 새우가 물고기로 변하는 꿈 재산이나 물건을 잃게 된다. 새우가 물고기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이권을 놓치거나 잃는다. 또한 장애가 생기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새우가 물고기로 변해 보이는 꿈 새우가 물고기로 변해 보이면 재산이나 물건을 잃게 된다. 해진 어항이나 물이 마른 것을 보면 결혼생활, 사업풍이 어려워지거나 바라던 일들이 사라진다. 새우가 바다 위로 튀어오르는 꿈 예체능에 매우 대길하다.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승산이 있다. 새우가 시커멓게 죽어있는 꿈 사업상태가 처음에는 될 성식대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게 된다. 불길하다. 새우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늘어난다. 행제, 경사, 잔치, 식복, 재물 등이 있다. 새우가 항아리 속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곡식과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소원 성취를 한다. 새우 때가 바다를 비덮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많이 생긴다. 행제, 물품, 식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새우를 그릇에 담아둔 것이 피어나가 흐트러지는 꿈 여러 곳으로 지출이 많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조직이 공중 분해된다. 새우잠을 자는 꿈 하는 일마다 불안초조하고 악귀가 침노하게 된다. 실수, 실패, 불안정 등의 불운이 닥친다. 새우저수로 김장을 담그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고엄, 은행에 저축하여 목돈을 만진다. 12새우저수로 총각김치를 담그는 꿈 주택청약예금이나 침목계를 들어 희망찬 내 집 마련해 설계를 한다.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왕성하고 집안이나 친지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작은 새우의 꿈 혹은 새우를 낚는 꿈 작은 새우의 꿈 혹은 새우를 낚는 꿈을 꾸게 되면 해물의 의미는 있으나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다.